지금 11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. 코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세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. 오늘도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. 네 외국 증시에 미국의 상승 그리고 국내도 비슷한 바통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스닥이 좀 더 세게 움직이는데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 일단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들어가면 일단은 미국 시장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어제 좀 재미있는 건 파월 의장은 아예 대놓고 금리 인상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아직 멀었다. 그런데 파워를 안 믿는 건지 연준을 안 믿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스킵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연준을 스킵하거나 파월 패싱 이런 것 같아요.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보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S&P는 기존에부터 계속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우지수가 어제 강하게 양봉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추세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갈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인 시장인 것 같아요. 또 빅스 지수나 그 다음에 FGI 지수를 봐도 상당히 지금은 위험선호의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베팅하는 것 같아요.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이틀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장 흐름이 완만하게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2차전지 약간의 스트레스성 잡음 그리고 이제 제2의 SG 이 사태 우려감 때문에 좀 약간 미꾸라지 몇 마리가 와서 막 흐트러놓고 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하려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조금 전에 11시쯤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오늘은 아침부터 좀 받쳐주는 효과가 있고 환율도 계속 안정된 이 하방의 이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 숫자로 표현되는 지수는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 시장의 대장들이죠. 삼성전자, 에코프로 지금 뭐 밀리질 않아요. 그냥 잘 버티면서 수급들도 큰 이탈이 없고 차익실현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추세를 보면은 전혀 지금 뭐 다양한 잡음들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힘을 모으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자금들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 그리고 더 어디까지 간다 이거를 섣불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트레이딩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나 2차전지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. 이 쉬는 구간에도 그 반도체가 다 한 번에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섹터들 다른 이슈에 있는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물론 예전에 코로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유동성은 좀 적죠. 그때보다 보면. 그런데 안 좋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유동성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눈치 보고 있는 대기자금도 지금 시장에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지표를 보고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다른 섹터들도 움직인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좀 특징적인 거는 어제 그제 계속 제가 여행 관련해서 여행사 쪽을 좀 안 좋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항공사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도 티웨이 제가 이 회사를 무조건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티웨이를 좀 더 잘 봐야 된다.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연히 지원받고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날 거를 대비해서 준비한 회사들 티웨이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랬잖아요. 이런 회사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티웨이가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 제주항공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이런 LCC 이 LCC 애들이 좀 탈려있게 움직입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한항공이 움직이는 거죠. 자 뭐 바닥에서 겨우 몇 퍼센트 올라온 거고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없어진 이 앞에 프로그램에서 퍼즐 프로그램에서 대한항공을 소개해드렸죠. 바닥일 때 부담이 없다.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오늘 하는 그 위클리 투자노트에서도 5만 7천 원, 8천 원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보라고 한 것처럼 이 대한항공도 지금 합병에 대한 이유 그리고 미국 관련 이슈가 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업에 충실해서 실적들은 잘 잡혀요. 화물이 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는데 화물이 코로나 때 여객에서 못하던 화물이 늘어나서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. 지금은 여객이 원래 본업인 여객 쪽으로 다시 실적이 더 잘 잡힙니다. 그리고 화물도 오히려 실적이 더 괜찮게 돼 있죠. 이렇다면 앞으로 실적으로만 봐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이나 다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항공주를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그 얘기가 그래도 잘 맞게 좀 가고 있는 게 저는 좀 안도의 한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오전에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대한항공이 쭉쭉 간다. 지금 빠르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볼 때도 그런 잡음들이 없어지고 소화되면 다시 저 위로 갈 겁니다. 아마 지원받을 때 직원들도 코로나 때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. 우리 사주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그 가격대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러면 회사에서도 실적이나 이런 거 외에도 플러스로 주가를 좀 부양하는 데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제가 예전에 다른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항공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5장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항공주들 앞으로도 좀 갈 길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특징적이고요. 그다음에 또 중소형 건설기계 그리고 건설 관련 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거래가 좀 증가됩니다. 얼마 전에도 좀 움직임 나왔었죠. 우크라이나 관련 때문에. 지금 뭐 진성 TEC라든가 현대건설기계들 계속 시세가 끊이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또 다시 움직임 나오고 그럽니다.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진성 TEC도 이렇게 좀 움직임이 견주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.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 또 엔터주에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사냥개들 이런 거 좀 전 세계 80몇 개국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관련된 게 키이스트가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는데 하락하다가 지금 거래가 붙으면서 또 엔터주 관련 컨텐츠 관련해서 좀 어제는 뉴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게 오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앞서 머니플로우 하이라이트에서 말씀해 주셨던 제목 자체가 종목장, 여태까지 종목장이었었는데 주도주의 받침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장이라고 약간은 좀 더 살을 좀 붙여주셨어요. 그래서 느낌으로는 좀 더 안정적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. 네. 일단은 주도주라는 거는 한 산업의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대장주 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가는 거고 잘 세분해서 보면 반도체, 전자, IT 부품에서 주도주, 대장주가 삼성전자잖아요. 삼성전자가 잘 가는지 안 움직이는지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, 워낙 넓게 이렇게 퍼져 있긴 하지만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다 주가도 반응을 받죠. 실적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또 2차전자 하면 LG에너지 솔루션,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로 이렇게 가는데 그쪽으로 수급들이 몰려있는 게 한쪽에서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안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나서 위에서 머물 때 좀 지지부진하잖아요. 그런데 대신 삼성전자와 같이 일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에코프로 또는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런 작은 회사들이 골고루 순환이 되는 거.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들이 한 번 쭉 갔다가 빠지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쉬고 그동안에 다른 회사들이 또 움직이는 그 구간을 주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도주가 받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좀 어느 정도 버팀 예전에 하락과 다르게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그런 게 이제 지지라인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우리는 대형주는 크게 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왔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약간 종목장세,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기에는 참 좋다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을 좀 유지하되 좀 너무 이제 막연하게 몇 배씩 간다 이런 거를 좀 희망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일주일에 몇 퍼센트, 2주에 어느 정도 이런 대응을 트레이딩 전략을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에는 좋은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. 그리고 절대 막연하게 그냥 샀으니까 올라가겠지 삼성이 안 무너지니까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시장에서 좀 관심 있는 뉴스들이 몇 개 있는데 아이폰이 이제 부품 생산을 개시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LG 이노텍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더구전자라든가 얼마 전에 그 엑셀 기기 나오면서 반응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. 네, 그리고 지금 다시 단기 구간에서 보면은 바닥을 이렇게 잡아놓고 올리려고 합니다. 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올해 우슬날만 남았다 이런 브리핑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구간에서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. 실적은 점점 개선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아이폰 15 부품을 공급하면서 뭔가 이제 계기가 더 될지 그런 흐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뭐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항공주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쉬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. 네, 계속 우호적인 주변 환경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 이전으로 노선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. 어제도 말씀드렸죠. 그리고 여객 수요가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강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항공류도 하락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상승한 운임 효과가 그래도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전 요금보다는 오른 겁니다. 이게. 이러니까 이제 수익이 더 좋아지겠죠.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환경이니까 항공주 관련돼서는 계속 좀 봐야 되고 플러스에서 뭐 아직은 믿없지 못한 그 흐름인데 여행주의 흐름도 그래도 체크해보면서 뭐 그래디언트나 모드투어, 하나투어 이렇게 좀 흐름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항공주가 먼저 가면은 나중에 여행주도 그때 좀 다시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조선 기자재가 지금 계속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. 하나오션도 그렇고 HSD 엔진도 그렇고 지금 뭐 LNG 관련해서 어제 이제 카타르 장관도 와서 발주가 이제 2차 발주 나온다 얘기 나오는데 요런 조선 기자재 관련된 성광밴드라든가 뭐 태광이라든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런 기자재들도 흐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. 다음 주 21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여기서 큰 수익을 드렸던 데모가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 소위 말하는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. 요 흐름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 재건 관련된 것들은 전쟁은 어쨌든 끝나겠죠. 근데 이게 네옴시티나 이거보다도 더 큰 건설 시장이라고 합니다. 뭐 전쟁 때문에 피해본 분들은 안타깝지만 향후 10년간 가장 큰 건설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니까 요 관련된 종목들 가벼운 것부터 먼저 보고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큰 회사들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네. 요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말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총 잡아드렸고요. 이번에는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.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메디아나가 있습니다.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고 수익률이 11.84%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매하기 좋은 시기 너무 많은 수익률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야금야금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. 전문가님, 메디아나 어떻게 할까요? 네. 일단은 일부는 수익을 당연히 챙겨주겠죠. 왜냐? 너무 빨리 올랐어요. 그리고 그날도 추천드릴 때 올라가는 흐름이 자꾸 보여서 제가 쫓아가지 마시고 대놓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기회는 주고 빠르게 좀 수익이 났습니다. 그러면 좀 챙겨보고요. 그다음에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대신 욕심이 있다면 길게 한번 봐보세요.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이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. 재무도 탄탄하고요. 네. 이 회사가 야금야금 매출을 쌓아가면서 주가도 올라간다면 갈 길은 좀 더 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다음 목표가를 6,300원 그렇게 설정을 하고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. 작지만 실적과 함께 또 안정된 재무구조 갖고 가는 회사니까요. 그렇게 천천히 한번 대응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또 하나의 강소기업, 메디아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럼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될까요? 네. 오늘은 제이아이테크라는 회사입니다. 네.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.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후에 시세가 좀 나오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가 무상증자를 했어요. 3배의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무상증자를 한 이유는 뻔하겠죠. 주주같이 재고. 그리고 또 당연히 재무가 좋고 실적도 좋으니까 했겠죠. 무증을 하고 나서 보통은 좀 많이 더 떨어지고 나서 조정기간을 거치는데 지금 반도체 수급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. 시장에.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을 잡으려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손절라인을 4,800원을 잡을 건데요. 부담은 좀 적고 저 위를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이 정도 감소하고 리턴은 이만큼 감소하고 기대하고 가는 거겠죠. 네. 그래서 원칙은 잘 지켜서 대응하되 어쨌든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관련해서 포트마스크 케이스 OLED 소재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. 강소기업에 이 회사도 속하는 회사고요. 대응을 하자면 손절라인 4,800원 현재가에서 아래로 3분할 이렇게 해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를 먼저 6,4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짧은 시간 내 목표가에 도달한 메디아나처럼 또 하나의 강소기업 JI테크 잘 지켜보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우짱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